자 이제 오늘부터는 중단되었던 열한기상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장 오늘 본문 첫절 26절을 좀 보십시다 26절 솔로몬의 신하 너바세아들 여로보암이 여기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뭘 강조하는지 잘 안 보이는데 원전을 보면 여기 강조하는 것은 솔로몬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뭐로 소개가 되죠? 신하, 부하로 소개가 됩니다 또한 손을 들어 왕을 어떻게 했어요? 대적했다 누가 부하가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로 오늘 소개가 됩니다 이 대적이라는 말은 원문에 사탄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 말에 보면 사탄 그러니까 그 역할을 맡아서 등장을 한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가정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했죠 세 가지로 추론할 수가 있는데 일단 어머님이 과부라고 소개되는 걸로 보아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렵게 살았겠죠 과부집 아들로 자랐어요 가난했고 어머니는 과부고 그런데 또 하나 여기 특이점이 뭐냐면 어머니의 이름이 밝혀집니다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아버지 이름을 밝히는 경우가 있더라도 어머니 이름을 밝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있긴 있겠죠 특별히 열한기상은 왕들의 이야기예요 여러 왕 중에 어머니 이름을 유독 밝힌 두 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도니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유명한 이 책의 주제가 되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어머니 이름은 누굽니까? 잘 아시는 대로 바세바죠 두 사람만 이름을 밝혀요 그런데 여기 아도니아의 어머니의 이름도 밝혀지고 솔로몬의 어머니 이름도 책에 보면 드러나는데 여러 왕의 어머니 이름이 밝혀져요 수로아 이것은 음악적 개념을 도입하자면 라임을 맞추기 위한 설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함유되어 있는 거죠 여러 보안도 앞으로 장차 이 나라의 한 축을 담당하는 왕이 될 의미를 여기 담아내고 싶었던 겁니다 흐름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보암의 어머니 이름이 여기 소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그런데 그 여러 보암이 앞으로 이제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죠 왕이 되는데 그냥 왕이 되는 걸로 소개를 하면 좋을 텐데 누구를 대적하는 왕으로 소개가 됩니까? 앞으로 솔로몬 왕을 대적하는 존재로 소개가 돼요 여기 대적이라는 말이 방금 전 뭐라고 소개를 드렸죠? 사탄이에요, 사탄 그런데 11장에는 여러 보암만 대적으로 소개되는 게 아니고 세 명의 인물이 여러 보암까지 대적자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대적자들입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요가께서 애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또 뭐가 되게 하죠? 대적이 되게 하시니 자, 앞을 보십시다 이 하닷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오늘 본문을 좀 봐야 전체적인 그림이 들어옵니다 하닷은 원래 애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버지 쪽에 선조 때 일이죠 다윗 때에 국방부 장관 이름이 요압이라는 장관이 국방부를 책임지고 있었어요 요압이 특공대를 조직해서 애돔 땅으로 들어갑니다 원수의 씨를 미리 제거해야 되겠다 싶어서 애돔 땅으로 들어가서 애돔의 모든 전쟁이 가능한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때 하닷이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는 일부 애돔 사람과 함께 어디로 피하냐면 그 지경에 가까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하닷이 어린 시절을 애굽에서 키워줘요 거기서 자랍니다 그런데 우연히 바로의 눈에 들게 돼요 이 하닷이 그래서 바로가 기특히 여겨서 자기 와이프 여동생 그러니까 바로에게 뭐가 되죠? 처제가 됩니다 처제와 하닷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하닷은 졸지에 남의 나라 망명객으로 흘러들어갔다가 바로와 뭐가 맺어진 거죠? 동서지간이 된 거예요 동서지간이 맞나요? 맞죠? 네, 동서지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벼락 출세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는 애굽에서 힘을 키우고 실력을 키워요 그리고 먼 역사의 훗날 나중에는 하나님의 조치에 의해서 누구의 대적자로 일어납니까? 솔로몬의 대적자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명이 있어요 23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또 뭐가 되겠습니까? 대적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르손은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세덱에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담의 색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뭐가 되죠? 왕이 되었더라 자, 이제 앞을 보고 대적들 정리 좀 하십시다 오늘 11장에 등장하는 대적은 총 3명이 등장을 합니다 맞죠? 첫 번째 이름이 누구죠? 하다시예요 그는 아버지 쪽에 그 참혹한 일로 애굽으로 흘러들어갔다가 거기서 성장을 하면서 급기야는 바로와 뭐가 됩니까? 뭐라 그러지? 처제! 처제가 아니라 동서! 동서! 동서지간! 동서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출세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애굽에서 힘과 실력을 키워서 솔로몬의 대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애돔 왕이 돼요 애돔 왕은 이스라엘을 지도를 놓고 보면 남쪽으로 위치해 있어요 남쪽 그런데 두 번째 대적인 르손은 다메색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솔로몬의 대적자로 일어나요 이 다메색은 이스라엘의 정북족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위로 적이 생겨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등장하는 여러 보암은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에서 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솔로몬에 의해서 발탁이 되는가 과정을 좀 보십시다 27절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러 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의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앞을 잠깐 보십시다 이게 여러 보암이 솔로몬에 의해서 발탁된 배경입니다 한날은 공사 현장에 솔로몬이 이렇게 나가서 보다가 유독 눈을 끄는 청년 하나를 발견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해요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해 보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 보암은 집이 가난한 데다가 호르몬이에요 어떻게든 여기에서 그는 일어서야 되고 벌어 먹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 순간 솔로몬에게 눈에 띈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빅 픽처예요 큰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구든 눈치를 채지 못하죠 역사 속에서 그리고는 솔로몬의 신화가 됐습니다 한날은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나가다가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성경을 볼까요? 29절 같이 한 번 읽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신로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이 만남은 뜬금없는 만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 같지만 오늘 이야기의 정점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여로보암이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나가다가 길에서 그 당시 선지자였던 신로 출신의 아히야를 만납니다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데리고 아무도 없는 들판에 서게 돼요 세 가지 기호를 눈치채야 됩니다 첫째, 아히야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새 옷을 입었어요 이것은 앞으로 새로운 왕국이 태어날 것을 암시하는 선지자 입장에서의 퍼포먼스입니다 두 번째, 그를 어디로 데리고 나갔어요? 들판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호는 뭐냐면 그 들판에는 제3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딱 두 사람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의 엄청난 먹구름을 몰고 와요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가늠하는 대화가 이 양자 사이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 대화가 뭘까? 우리 한번 성경을 좀 보십시다 30절,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몇 조각으로 찢습니까? 12조각으로 찢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운명적으로 갈라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 퍼포먼스대로 나라는 갈라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31절,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네게 주고 앞을 잠깐 보실까요? 누구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한번 그냥 따라서 해보십시다 다바르 한 번만 더 할까요? 다바르 다바르 발음들 좋아요 다바르 이게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다바르라는 히브리 말이 이중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말씀이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또 하나는 사건이라는 해석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바르라는 히브리 말은 말씀도 되지만 이게 사실은 워드프레이에요 모두 된다고요? 사건도 돼요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 그 말이 사건처럼 드러날 것이고 그렇게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가 다바르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사건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열두 조각으로 자기 옷을 찢어서 열 조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열 지파를 네 손에 맡길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 보암 입장에서 이 말은 매우 정치적으로 안전한 얘기가 됩니까? 위험한 얘기가 됩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이걸 가장 알아서는 안 되는 임무는 또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아까 세 가지 기호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들판에는 지금 두 사람밖에 없고 그 이야기는 누구밖에 몰라요 여러 보암과 하나님의 신적 기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위탁받은 아이아라는 선지자밖에 몰라요 그러면 누가 얘기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 이거는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솔로몬이 살의의를 가지고 여러 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40절을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러 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러분 이상하죠? 이거 둘 중에 누가 얘기했을까요? 여러 보암이 솔로몬에게 가서 제가 오늘 길 가다가 선지자 한 사람 만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 옷을 막 짓더니 열 조각을 주면서 그 열 지파를 하나님이 제게 맡겼답니다 라고 여러 보암이 얘기했을까요? 정신 나갔죠 그러면 한 사람밖에 말할 사람이 없어요 아이아 선지자예요 아이아 선지자가 솔로몬에게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시를 받았는데 이렇게 열 조각을 열 지파를 떼어서 준다고 합시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거라면 여러 보암만 들판으로 데려 나가서 은밀하게 그 퍼포먼스를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누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이유없이 질투하고 시기하여 평생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듯이 이유없이 여러 보암을 시기 질투하여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거기에 담아져 있습니다 40절 마저 보십시다 죽이려 함에 여러 보암이 일어나 어디로 도망합니까?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여러분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나요 목숨을 구해 여러 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애굽왕에게 의지해서 자기 힘을 기르고 힘을 키워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그는 결국 죽은 후에 돌아와서 열지파를 책임지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죠 이게 과연 뭘까요? 아까 하닷도 어디로 도망하여 바로의 동서지간이 됐습니까? 애굽으로 도망하여 바로의 동서지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누구의 지금 대적으로 일어났어요? 솔로몬의 대적으로 일어났어요 북에서 남에서 내부에서 이걸 보통 우리가 안팎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평생 살면서 제일 의지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좀 볼까요? 열한기상 3장 1절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위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 정권 초기에 그는 부인을 어디서부터 얻습니까? 바로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요 뒤집어 얘기하면 누구의 사위가 됩니까? 애굽제국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는 고대사의 정략적인 결혼이라고 합니다 애정이 기초된 결혼이 아니고 국가의 안위와 정권의 존속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나라여 문명국가였던 애굽제국의 혈연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안위를 보장받으려는 약소국들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당연히 마땅히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라의 안녕과 정권의 존속을 맡겨야 옳았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채 정권의 존속을 맡겨야 당연히 옳았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권 초기에서부터 그는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실질적인 생의 구정물을 만들어내므로써 이것이 시초가 되어서 이방 여인들 천명이 솔로몬의 첩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그 천명 다 얼굴 봤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가피한 초대도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해져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아내로 첩으로 들어올 때는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나라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솔로몬이 통치하던 기간 내내 온 나라가 종교 백화점이 돼요 우상 숭배의 부패식당이 돼요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오늘 11장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던 사람의 여신 아스타록과 모하베의 신 금오스와 암몬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밀검을 경배하며 거기서부터 시작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예 바로의 딸과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이 된 나라가 아니라 주변의 모든 가난 문화에 쩌들었던 이 땅의 우상 숭배자들의 경연장이 되고 말았어요 성전 안에 밖에 우상 숭배에 분양하는 장소들이 건설되고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친애굽 정책과 애굽을 의존하는 정책을 정권 초기서부터 펼쳐왔던 솔로몬의 인생의 정권의 대실수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에 이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뭘 일으켰어요? 대적들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큰 아이러니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전부 그 대적들이 어디에서 힘이 길러졌나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힘이 길러집니다 하다시 그렇고 여러보암이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솔로몬이 가장 의존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가 의지했던 게 애굽이라면 좋다 그 애굽이 과연 너의 정권과 이 나라의 안명을 보장해 주는가 한번 보자 거기서 원수들이 일어나요 거기서 대적자들이 길러지고 키워집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해요 아이러니 살아보니 가장 무서운 게 역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세 글자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나와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것이 솔로몬을 향한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놈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옷이 등장을 하죠 옷을 찢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옷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샬만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가 정확하게 솔로몬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은 원래 모음이 없어요 나중에 읽도록 하기 위해서 모음을 후대 학자들이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자음으로 구성된 단어만 딱 놓고 보면 의복과 솔로몬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같은 단어예요 여기에 또 하나의 워드 프레이가 있습니다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자 28절을 보시면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이 의복이라는 말은 자기 인생의 전체적으로 추구하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복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라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2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28절에 의복이 나오고 29절에 뭐가 나옵니까? 의복과 같은 단어인 솔로몬, 샬만 이건 모음의 배치에 따라서 발음이 틀려진 거지 단어 자체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 솔로몬의 옷이라고 말이에요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그 영광을 옷으로 비유했죠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30절에 이 꾸중이 어떤 내용으로 끝나는 걸 한번 보자고요 30절 다 같이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문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솔로몬의 신앙의 핵심 문제는 뭐예요? 온전히 나라의 안녕과 정권의 유지를 하나님께 의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섞어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그 나라를 아니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나라를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숭고한 메시지를 감추어 놓죠 그리고 인류의 역사 끝에 오실 메시아의 씨를 그 속에서 계속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거죠 왜? 인간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밖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여기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감춰져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9절 오늘 본문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굵은 차이가 여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징계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징계는 영원한 징계가 없어요 전부 일시적이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아픈 수단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신약으로 넘어가서 성경 기자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고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자녀이면 마땅히 아버지가 징계한다고 말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징계라는 단어가 헬라 말에는 파이데이 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이데이 안 이 말은 자녀를 만들어간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체벌이나 또는 잘못하면 혼내주는 그런 단순한 벌의 개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파이데이 아니라는 말은 내 자식을 만들어간다는 양육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은 영원한 징계는 결코 없습니다 사랑하기에 내 아들이기에 일시적으로 아픔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드시는 매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걸러내야 됩니다 첫째는 솔로몬에게 뭘 확인시켜요? 얘야, 네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던 게 너를 보장해 주고 네 안위를 책임져 주더냐? 그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의 권력이건 재정의 문제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아버지 하나님만 의전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건을 마태본 육자의 결론 아닙니까? 이방인의 정의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인 하나님께서 거기 하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래서 솔로몬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대적을 일으켜 나라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아픈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죠 그러나 그 징계는 결코 영원한 징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이 징계의 한켠에 감춰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새날에 남은 인생길에 붙잡아야 될 그리고 내가 결단하여 순종해야 될 소중한 말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